지금 기분 같은 걸 말하시면 되겠죠? 얼떨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수로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큰 감동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큰 감동을 지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혼자서 인기가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딱 한 분에게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분에게 드리겠습니까? 글쎄요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분이 오셨으면 오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오셨기 때문에 두 분께 다 드리면 되겠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?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뒤에 계십니까? 아 이쪽 앞에 계시군요 하도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